네, 대장동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공사 사장에게 남긴 편지 글이 공개됐습니다.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협약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 김관진 기자입니다.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차례 검경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. 조사가 이어지던 지난해 10월 중순 김 처장이 공사 사장에게 보내려고 쓴 자필 편지를 유족이 공개했습니다.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김 처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 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 김 처장은 또 당시 임원들이 공모지침서와 입찰 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정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내가 지시를 받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돼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. 김 처장의 편집글에는 환수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나 임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. 유족들은 내부 정보 유출과 관련해 김 처장에게 사망 당일 전달됐다는 공사의 징계 의결 요구서도 공개했습니다. 지침대로 일했을 뿐인데 공사의 법률 조력도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징계까지 내몰린 게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됐다고 유족은 주장했습니다. SBS 김관진입니다. 마칩니다. 김